라이브 가보겠습니다. 김기아입니다. 나와리방식 삶을 살고싶은 나만의 방식으로 낡은 청바지에 운동하라면 세상 끝까지 갈겠어 바람처럼 은빛 동전처럼 살겠어 자유롭게 그렇게 멋진 여자하고 사랑도 하고 실현도 당해봤지만 내 뿐은 담배형이처럼 잊었어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볼타 젊은이야 동전같은 인생이야 모진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 두려움도 갖지 않아 약해지지 않아 하만도 불같은 호막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꿈을 이뤄다겠어 포기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겠어 이제는 다시 울지 않겠어 눈물 없지 사랑도 불같은 사랑을 죽어도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사랑을 쓰리고 아픈 진한 화가는 있겠어 세상에 없는 누구보다 행복하겠어 행복하겠어 기타 기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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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자시아입니다 낡은의 왕심 예 예 남자다 야자다 나이지 낡은의 왕심 야 멋진 여자하고 사랑도 하고 싫어도 당해봤지만 내 뻔한 담배 연기처럼 잊었어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불타 저의 몸이야 정가 틀린 세계이야 모진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 두려움도 갖지 않아 약해지지 않아 나의 하반도 불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루지 못했던 진한 꿈은 이루어가겠어 포기하지도 충전하지도 않겠어 이제는 다시 울지 않겠어 눈물 없지 사랑도 불같은 사랑을 죽어도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사랑을 쓰리고 아픈 진한 화가는 있겠어 세상에 없는 누구보다 행복하겠어 잠시 기다려 이제 앉아도 되죠 앉아야죠 오늘 여러분 일어나실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 아호야!